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35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유치기획단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돈의 그 어느 시국이 불이 올랐습니다. 2005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정국 의장께서 추병지 건설교통 시의 유치활동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형으로 초청을 해서 지난 2005년 7월 기관에 대한 맞춤형 유치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공원과 시의원, 범주지위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공공기관 본사와 전국 각처에 흩어져 유치기원, 시립예술단 공연, 시립예술단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하는 등 반반의 준비를 했고 2005년 10월 14일 혁신도시 후보지 청소와 도면척 신청소 요약 이 모든 것이 김천시민 여러분들과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혁신도시 확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6 전국체전 혁신도시를 유치한 위대한 시민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켰다. 죽음